반갑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학년도 수능에서 출제된 생활과 윤리 문제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생활과 윤리 문제 아직 가채점 결과만 나온 상황이지만 1등급 컷을 대부분 48점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50점 만점이 1등급이었고 50점 만점을 받아야 100분위가 96, 97 이렇게 떴었는데 올해 50점 만점이면 100분위가 100이 뜨는 또 기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문제가 어려웠나 라고 한번 판단해보면 아주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했죠. 자, 20문제 중에서 16문제는 정답이 손들고 서있다. 여러분들의 승부를 가르는 문제가 4문제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또는 두 문제 정도가 여러분이 만점으로 가느냐 만점으로 가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항상 킬러 단원에 주목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번에 오답률 높은 단원이 뭡니까? 첫 번째, 분배정의 단원. 두 번째, 환경윤리. 세 번째, 시민의 불복점. 이 문제들이 오답률 탑3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모든 단원을 다 균형적으로 공부하는 거 이거 올바른 공부 방식이 아니다. 킬러 단원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충분히 분배정의, 환경윤리, 시민불복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토 나올 정도로 봤을 거야. 근데 왜 틀렸을까? 시민의 불복점, 아, 분배정의. 왜 틀렸을까? 선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환경윤리, 선지에 대한 독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자, 이성적 능력을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존재들의 이성적 능력으로 볼 것인지 판단해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배정의도 지금 문제오류 신청자가 있고요. 환경윤리도 문제오류라고 신청자가 있습니다. 시민의 불복점은 낯선 선지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얘기했잖아요.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5개의 선택지 중에서 3개는 확실히 지워지는데 2개의 선택지가 남았을 때 어떤 걸 정답으로 판단하느냐. 판단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독해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선지, 암기하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온다. 즉, 낯선 선지에 대한 독해 능력을 길러야 된다. 세 번째로, 낯선 선지가 나오면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고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에 16문제 중에서 3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혔는데 이 3문제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시험 끝나자마자 문자가 많이 왔는데 문자도 오고 DM도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했던 말들이 뭐냐면 선생님, 헷갈리는 문제가 두 문제 있었습니다. 딱 내 예상 그대로야. 두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유하게 된다. 그 두 문제인데, 두 문제 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했고요. 선지가 낯설다면 그 선지와 연결되는 개념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치환하는 과정을 거쳤더니 다행히 만점 받았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분 공부라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낯선 표현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는 거다.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계속 개념만 미친듯이 암기하고 또 수능 가까이 나오면 이제 인터넷에서 누가 이게 오개념이다, 누가 오개념이다, 누구 간의 개념이 충돌한다. 이런 거 가지고 엉뚱한 거에 신경을 쓰는데 올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들 중에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제발 좀 핵심에 집중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올해 논란이 됐던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베카리아가 예배적인 경우에 사형을 인정한다. 이거 올해 수능에서 전혀 언급도 안 됐어. 두 번째로 마르크스의 필요에 따른 분배는 결과적 평등인가, 결과적 평등이 아닌가. 이것도 논쟁은 됐지만 사실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오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전쟁론에서 전쟁을 최고의 수단으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 안 나왔어. 물론 여러분들은 그게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출제자의 입장을 봤을 때 쟁점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논쟁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섣불리 내지는 않아요. 만약에 논쟁이 될 수 있거나 오개념 논란이 될 수 있는 선지가 나온다면 제시문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오지도 않을 거 가지고 괜히 엉뚱한 고민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올 만한 문제를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 두 번째로는 의외의 일경을 당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술 지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유가의 입장에서 예와 악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무가의 입장에서 악의 예술의 무용성을 강조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무가의 입장은 수능 특강에 나온 적도 없고 기출문제에 나온 적도 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제시문 독해 기반에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시문의 중요성을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심미주의와 도덕주의의 대립구도를 그대로 적용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틀린 거죠. 제가 늦게 얘기하지만 앞으로 수능 이제 교과 과정이 개편되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수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핵심적인 대립구도는 당연히 중요하고 두 번째 제시문에 기반해서 선택지의 적초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두 번째로 낯선 선택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공무원 만큼 성과를 거둘 수가 있어.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알면서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올바른 방향성을 찾진 않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의 양보다 공부의 방향이 중요하다. 특히 생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 어? 소모적인 거죠. 왜? 국어, 영어,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생윤은 기본적인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이 만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탐구 시대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뭘 못하게 되니? 구경술은 못하게 돼. 그러면 밸런스가 깨지는 거라고 입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윤을 만약에 다시 한 번 선택하거나 새로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생윤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성에 입각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올바른 방향성이란 뭐예요? 핵심 단원에 집중하는 공부 방법. 두 번째, 독해력에 기반한 공부 방법. 세 번째, 개념과 선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적 사고, 연관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 여러분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유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 번 알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정답률이 매우 높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갑, 윤리학은 윤리이론의 탐구보다는 실제 삶에서 만나는 도덕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자, 도덕문제를 해결하자. 무슨 윤리학이에요? 응용윤리학 되겠죠. 이를 위해서 도덕이론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즉, 이론윤리학과 응용윤리학은 상호보완적 관계다. 생명공학, 법학 등의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여기서 생명공학, 법학 등의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지식이니까 뭐예요? 인접학문이죠. 인접학문과 연계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을,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 자, 도덕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한다는 거니까 이 뭐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기 봅시다. 사람들이 따랐거나 따르고 있는 윤리가 무엇인지 기수라고 설명해야 된다. 뭘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따르거나 따랐거나 따르고 있는 윤리가 무엇인지 기술해야 된다. 여기서 그러면 과학적인 탐구는 뭐예요? 객관적인 탐구. 경영과학적 탐구라고 하기도 하죠. 객, 응용윤리학을 기술윤리학이죠. 1번 객, 윤리학은 도덕관행의 발생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해야 된다. 자, 도덕적 관행이란 도덕적 관습일 텐데 도덕적 관습이 왜 생겨났는가를 인과적으로 서술해야 된다. 기술윤리학이니까 지워지겠죠. 2번 객, 윤리학은 구체적 삶의 도덕적 딜레마의 결을 충시해야 된다.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해야 된다. 무슨 윤리학? 응용윤리학. 정답은 몇 번? 2번. 여러분, 윤리적 딜레마 또는 도덕적 딜레마라는 단어가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뭐라고 보면 안 돼요? 응용윤리학이라고 보면 안 돼요. 예전에 메타윤리학에 그런 제시문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윤리적 딜레마를 언어 분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해소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 딜레마가 뭐에서 발생할 수도 있냐면 정확하게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나타날 수도 있어. 언어 분석을 통해서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하는 것. 무슨 윤리학의 입장이다? 메타윤리학의 입장이다? 이것 정도 하나 더 알아두면 되겠죠. 윤리학은 당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덕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된다. 즉 이상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품성이 무엇인가를 모색해야 된다. 얘는 이론윤리학일 수도 있고 응용윤리학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규범윤리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을은 그런데 무슨 윤리학이어야 돼? 기술윤리학. 4번 을, 윤리학은 도덕문제에 응용되는 보편적인 도덕원리를 정립하자 도덕원리는 뭐예요? 이론규범윤리학 되겠죠. 5번 갑을, 윤리학은 도덕언어의 의미분석을 탐구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무슨 윤리학? 메타윤리학. 따라서 1번은 고민할 거리도 없이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런 거 틀린 학생은 뭐다? FOG다 그냥. 프렌드 오브 고릴라, 고릴라의 친구들,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 인간하고 흡사하게 생긴 유인원에 불과하다. 이런 1번 문제 틀리면 Fitouvன.? 대로 오inflamm단잉. 무엇과 tanta.. 이 시각 세계는ibeUnivers함은увати 안anderl